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택한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면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 택한 받은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도록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곧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자리며 오늘 내가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고 또 오늘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했던 그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 택한 받은 자리임을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택한 받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의 강단 말씀처럼 인생의 최고의 축복받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이전과 다른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께서 흘리신 그 보열로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택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 너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으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놓치지 말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며 또 지속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며 삶의 활력이 일어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그 천국을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변하지 말고 이 천국의 축복을 지금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합쳐서 무슨 말이냐 어떤 것만큼은 바로 이 영적인 본질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주도자로 현장에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본질만큼은 붙잡고 한결같이 유지하며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 2016년 전균 새벽기도회 때 영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처음 세운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영적 초지일관의 삶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초심을 유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경영이나 어떤 사업이나 장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동일한 조언이 무엇이냐면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심을 되찾으라고 많이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될 때이든지 또 어떤 일이 성공하는 가도에 올랐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지 또는 실패하는 그 곳에 있든지 무엇을 놓치지 말라는 거냐 초심을 잃지 말고 상관없이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그 마음을 지속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성공해도 지속하고 어려워도 지속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어떤 업체 어떤 기업 어떤 가게 또 어떤 사람은 고객을 잃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고 지속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새롭게 오픈한 식당이 처음에는 막 이벤트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막 걸어요 그리고 좋은 재료 씁니다 당연히 그리고 손님이 오면 서비스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맛이 바뀌고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점점 손님이 줄게 되죠 이 교회 주변에도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마 말을 못하는데 몇 군데 좀 있어요 그래서 가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깝기도 하고 맛도 괜찮고 서비스도 좋아가지고 갔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갈 때마다 맛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재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고기가 줄어요 고기 양 중요하잖아요 저만 중요한 것처럼 그러세요 중요하잖아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값이 올라요 물론 물가가 오릅니다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아 이제 여긴 더 이상 못 오겠다 싶은 데가 이 주변에 좀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저는 이제 어딘지 다들 여러분 아는 거기가 다 거기예요 뭐냐 이처럼 맛집이라는 것이 처음에 맛있었던 것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맛집이고 처음에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달인이고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하여 붙잡은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서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율법 교사들이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뭐 했냐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한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초신자거든요 그러니 막 흔들리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아 우리가 구원받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착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신치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바울이 다시금 너희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이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게 되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맞춰라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라 되어져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온 예원의 모든 성민들 역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처음부터 복음으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애정을 담아서 강하게 질책하며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가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바뀌신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석의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너희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너희의 마음에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고 너희 눈앞에 생생히 보여지고 있는데 왜 어찌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고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은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끝마치려 하느냐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 없이 살았던 율법과 행위로 살았던 우리의 수많은 지난 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치유되었고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증거가 그 증거인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생하게 증거가 되어져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금도 흐르고 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도 복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즉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은 받았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 가운데 빠져 사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겨버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성품도 우리의 모든 의지도 우리의 모든 감정도 우리의 모든 지식도 전적 부패 완전히 오염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이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 지금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당연한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남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답을 찾고자 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덮어두며 삽니다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그냥 두고 살아야 된다고 그냥 덮어두며 살아요 지난 5월 중순에 한 이슈가 있었죠 무엇이었냐?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었습니다 이 빌 게이츠 한 사람은 다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 어마한 말로 다 안 돼요 어마어마 어마도 아니고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한 한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값부였습니다 재산이 140조 원 네, 140조 원 천문학적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회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고 어떻게 됐냐 140조 원 중에 40조 원 40조 원이 얼마냐 이 사람이 하루에 50억씩 기부했다는 거예요 50억 감당도 안 되는데 하루에 매일같이 50억씩 기부했다는 게 40조 원이랍니다 그걸 기부하며 자선사업을 하면서 에이지 퇴치에 나섰는데 어느 정도냐 아프리카 대륙에서 빌게이치 멜린다 재단이 빠져버리면 아프리카 대륙에 에이지를 막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대요 에이지 치료제 개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그리고 식수사업 지구온난화 사업 막 하는 자선사업을 계속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왔는데 돈도 많고요 똑똑하고요 지식도 많고 성공도 했고 자선도 하고 말 그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그런데 뭘 이기지 못합니까 개인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20년 전에 외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수도 없이 여자관계가 계속 있었다라는 그런 폭로도 나오고 루머도 나오고 이 둘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냐 개인이 당한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자신의 견해 하나에 세상이 왔다 갔다 해요 선하게 선하게요 나쁘게가 아니라 선하게 그런데도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보니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행하시고 영원히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실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긴 받았고 그 어떤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즉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구원과 대속과 승리와 모든 것이 참된 것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니까? 이 부활이 헛된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사역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의 능력되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이 지극히 높여져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지고 승리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상에서 일컫는 승리의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 이 시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졌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참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왜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항상 감격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아무 조건도 안 되고 아무 자격도 안 되는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이 복음 안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염려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부신앙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구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많은 성도령과 포럼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진짜 진짜 이 복음을 누릴 때 실제로 힘을 얻고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권사님께서는 투병 생활이 계속되는 중이신 거예요 흔히 몸이 힘들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또 힘들기도 하고 많이 힘든데 자기와 똑같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부신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모습에 상심하고 어둡고 좌절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나는 복음 알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주시는구나 이것들이 느껴지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 가는 곳마다 복음전하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전해서 영접시킨다는 포럼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치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완전히 배제당했습니다 명절 때 가면 아예 이렇게 왕래를 안 해줘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냥 뭐 알아서 알아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복음드림에 감사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형제를 위해 부모를 위해 품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심한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속 그 자녀에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계속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어떤 상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어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자기의 가문의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미 복음으로 답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복음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뭐하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느냐? 이걸 통해 가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복음 듣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도록 그 기도를 미리 품는 겁니다 이런 포롬들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힘과 치유를 얻게 되어지고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로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고 항상 복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끝까지 복음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서 난 우리가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되어짐을 말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옷은 신분을 말하고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금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보금으로 서고 유지하는 그 영적 상태를 갖추라는 겁니다 어떻게 갖춥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세 겹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솥의 다리가 세 개일 때 안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이 천하산분지회를 이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영적 보금적으로도 뭡니까? 삼중직, 사모직, 사모늘, 성삼이 하나님 그것처럼 이 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뭔가 영적인 안정감이 있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영적 세 겹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붙잡을까요? 먼저 말씀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만을 기준 삼고 말씀만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십시오 항상 말씀이 나에게 머물도록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잡고 말씀과 완전히 원스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서 가다가 한 유튜브 컨텐츠를 보게 됐는데 이 컨텐츠 유튜버가 누구냐 보겸이라는 유튜버더라고요 보겸이 저의 알고리즘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였냐 이 보겸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어떤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을 찍어 올린 거예요 참 돈 벌기 쉽죠 그걸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와 상담하는데 이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제 뇌리에 박힌 거죠 너무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제가 그동안 습득했던 모든 지식과 모든 방법 그리고 꼼수까지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방법과 꼼수까지 다 동원해서 해결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데 혹여나 꼼수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보급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을 머물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붙잡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붙잡는데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이유가 뭐일까요 설령 보급만에서 꼼수까지 쓰지 않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강단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요약해서 작은 나만의 기도문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강남강북대교의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이 스마트폰 화면에 딱 들어오도록 말씀을 기도문으로 요약하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월요일에는 보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서론 수요일에는 1번 되지 목요일에는 2번 금요일에는 결론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미지로 보내고 그 이미지 저도 가지고 있으면서 시시때때로는 아니지만 때때로마다 보는 거죠 보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마다 중간중간마다 말씀이 계속 나에게 붙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아예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배경화면에 글로 써놓더라고요 그런 분도 받고 어떤 분은 일하시면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가장 눈에 잘 띄는 데다 붙여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 중에서는 매일 녹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5분 요약 영상 올려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시 확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본질이 뭐냐 우린 흔히 자꾸 뭐냐 말씀을 붙잡는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떠오릅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 내가 녹취를 했던가 내가 오늘 기도첩을 했던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가 내가 오늘 성경을 봤던가 하면서 뭐가 안 풀리면 아 역시 기도첩을 안 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말씀을 붙잡을 때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함께의 비밀인 거예요 with, in, man, man, one, listen 그럼 나머지는 이 함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 붙잡으실 때 뭘 누리시는 거냐 함께를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의 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기도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서 기도로 복음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이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지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어떤 거 비교하시면 되냐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떠올려 보시면 돼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죠 가물가물해서 기억도 나지 않는 기억인데 어떠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거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공감 안 되시죠?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그냥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제가 저희 아이랑 애니메이션을 보러 갔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크루즈 패밀리라고 원신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데 남자 주인공인 가이와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프인데 둘이 뭐하고 노느냐 가이는 헬로 헬로 안녕 이러면서 대화를 걸고 이프는 왜 왜 왜 이러면서 연애하는 거죠 그걸 보는 아빠 그러고가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거예요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역시 공감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공감 안 되시죠 알았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바로 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를 털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삼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나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신분과 검사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하루의 시작 가운데요 하루의 시작을 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기도해 보시고 하루의 시작 가운데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 가운데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또 뭐 하는 거냐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마땅해야 되는 건 뭐냐 당연히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구하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참 진짜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제 아이가 제가 다섯 살 되다 보니 교회 설교에서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하면 그냥 넘어가고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이제 좀 잔소리를 듣는데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지 안 좋은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첫째가 제가 저번 수요주 예배 때 마이주 두 개를 얘기했었는데 하루에 두 개만 먹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집 등원하는 길에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에는 항상 마이주가 구비되어 졌습니다 제가 마이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해도 괜찮은 건 마이주 판매하시는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넉넉히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가는 길마다 이 아이가 당연히 달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고 먹고 갑니다 이제는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지가 꺼내서 먹습니다 먹는데 딱 두 개 꺼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약속된 게 두 갠데 하나 더 먹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 마음이 이게 뭐야 나랑 약속했잖아 두 개 근데 왜 달라고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왜? 저는 하나 더 줄 능력이 되게 사성어인데 하나 더 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줄 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혹여나 주지 않는다더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건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권세라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구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당당히 구하는 건 자녀의 당연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두 개가 약속되었지만 하나 더 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를 더 주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그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는 줄로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따라가며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갈 때 이 전도의 줄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운 기관이 무엇이냐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를 일으키시고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며 세계보금마를 일으켜 나가시는 기관도 오직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시간표에 순종하고 교회의 인도 따라 교회가 제시하는 대로 훈련의 시간표 어떤 전도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온라인 세세용 첩청주일이 진행되고 있죠 이 가운데 이번 주 30일이 두 번째 디데이입니다 이 시간표에 함께하는 것이 전도의 줄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전도의 시간표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아 예수가 답이 된다라고 이 사람 말하는구나 그 듣게 하는 것이 전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올려주는 초청년도 보내고 예배 영상도 보내고 링크도 보내면서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고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이 있는 줄 알고 또 복음 전하고자 복음 듣는 자리에 나오고자 도전하고 초청하는 거죠 지난주에 현장 등록과 방문이 몇 명이었냐 1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초청되어 링크가 전달될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2287명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숫자를 보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 듣게 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고자 했구나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링크에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고자 한 번씩은 다 찔러본 숫자가 2287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 이걸 통해 이제 새로운 전도의 시작이 일어나겠구나 기대가 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 일에 순종하시고 바라고 이 때 우리의 만남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문 여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줄을 잡으시고 기도의 줄, 전도의 줄을 잡는 가운데 끝까지 복음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서 있었고 이 선 것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것을 남기며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가운데 뭐냐 결코 헛된 것을 남기지 않고 후대와 영원까지 전달되어지는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 가운데 서서 이 진리를 사수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항상 기대하며 고백하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저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듣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칭찬받게 될 복음으로 마무리될 그날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를 칭찬하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맞아주신다면 오늘도 나에게 맡겨준 현장에서 또 오늘도 내게 주신 만남에서 나는 기꺼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서밋에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도 복음으로 서고자 하루를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앉아계신 모든 연예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마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